혼자 논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고래 국밥 준비했고요 수고래랑 소주, 맥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수고래 국밥 그리고 밑반찬 맥주 맥주 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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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 수고래 너무 맛있다 마시면서 해장하는 느낌 오랜만이야 수고래 국밥인데 안에 선지도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 이게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짜당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이거지 이거지 지금 몇몇 뇽 부 appreciated 매우 뇽 뇽 뇽 이 집이 부산에서 유명한 가요포차라는 가게거든요.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바로 주문했지 뭐예요. 진짜 맛있어요. 이 집 가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. 약간 부산에서 쑤구레국밥 하면 가야포차 이런 느낌. 밥에 딱 올려가지고. 살코기도 있고. 진짜 맛있다. 짠. 선지도 이렇게 큰 게 대왕 사이즈 선지 생김 맛있다 와 소주가 단대 오늘 오늘 안주 너무 성공적이에요 와, 이런 왕건이 완전 사랑해요 음, 초점 음, 술이 완전 가득 먹고 다음날 이거 먹으면 진짜 다 풀리는데 전 지금 먹으면 세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, 소맥을 리필해야지 반잔만 넣어야겠다 소주 넣고 이제 남은 맥주 탈탈 털어넣기 아, 비율 너무 좋은데? 성공적, 성공적 생김 싸가지고 아, 이 안에 수구레 하나 넣어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, 너무 좋아 한 점, 두 점, 수구레 두 점 생김 안에 수구레 두 점 간장 콕 찍어서 너무 좋아 음 음 짠! 어우, 좋아 좋아. 고소함이 장난이 아니에요. 아, 수고래 한가득 올렸어요. 선지!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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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음 와 음 생김밥 생김밥 생김밥에 깍두기 짠 짠 짠 음 음 와 짠 막자 벌써 막자 음 굿 여러분 짠 깍두기 깍두기 맛집이니까 깍두기 한주 삼아서 음 음 이제 남은 맥주 원샷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원샷 도전 짠 짠 어쨌든 원샷 성공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구려 국밥 수구려 국밥이랑 소주 맥주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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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